쭈피쭈피쭈피쭈니토니 풍선껌이 딱 붙었네 아! 내 머리카락! 끈적끈적 풍선껌 끈적끈적 풍선껌 작은 코 위에 풍선껌이 딱 붙었네 으악! 내 코! 떨어져라 떨어져 떨어져라 떨어져 풍선껌아 제발 떨어져라 제발 안돼! 끈적끈적 풍선껌 끈적끈적 풍선껌 친구 무릎에 풍선껌이 딱 붙었네 후! 끈적끈적 풍선껌 끈적끈적 풍선껌 친구 신발에 풍선껌이 딱 붙었네 후! 떨어져라 떨어져 떨어져라 떨어져 풍선껌아 제발 떨어져라 제발 안돼! 끈적끈적 풍선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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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끈적끈적 끈적끈적 풍선껌 안녕! 무지개 간식 먹기가 2탄으로 돌아왔어 짜잔! 색깔 돌림판 이 돌림판을 돌려서 나오는 색깔의 간식을 먹을 거야 준비됐지? 그럼 시작! 돌려라 돌림판 빨간색이다 우와! 빨강 슬라임 젤리네 꼭 액체 괴물같이 생겼어 물컹물컹해 물컹물컹해 먹어보자 냥 음 음 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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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식 질강 우물콩 맛있게 냠냠 돌려라 분림판 주황색이다 우와 우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오렌지 맛 구슬 아이스크림 진짜 구슬처럼 생겼다 이걸로 목걸이도 만들 수 있겠는걸 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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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황, 주황, 주황 간식 튕겨, 차고 맛있게, 냠냠 돌려라, 돌리판 노란색이다 우와, 노란 꿀젤리 나 이거 어떻게 먹는지 알아 이렇게 쭉 짜서 데워 먹으면 되지 암, 냠냠 아, 토니 이거 잘 안 끊어져 노랑, 노랑, 노랑 간식 쩍쩍, 볶음 쪽 맛있게, 냠냠 돌려라, 돌리판 초록색이다 에? 초록 감자칩? 무슨 맛일까? 내가 먹어볼게 어때, 토니? 엄청 맛있어 얼른 먹어봐, 주니 냥 너무 셔 토니, 이 거짓말쟁이 초록, 초록, 초록 간식 과자, 오판상 맛있게, 냠냠 돌려라, 돌리판 파란색이다 우와, 파란 구름이다 나 구름 처음 만져봐 주니, 이건 솜사탕이잖아 솜처럼 푹신하고 달달한 솜사탕 진짜 맛있다 이걸로 나만의 특별한 솜사탕 베개를 만들어야지 하하하하 침 흘리면 다 녹을 걸, 주니 하하하하 파랑, 파랑, 파랑 간식 푹신, 오 달콤 맛있게, 냠냠 돌려라, 돌리판 보라색이다 우와, 우와 과일 젤리다 나 이거 본 적 있어 근데 이거 어떻게 먹는 거지? 자, 이렇게 두 손으로 잡고 앞니로 힘껏 깨무는 거야 이렇게 그드, 종이 하하하, 놀랐지 되게 맛있다 달콤해 보라, 보라 보라 간식 꽉, 깨물면 팡 맛있게, 냠냠 돌려라, 돌리판 무지개색이다 어? 샌드위치? 이상하다, 무지개색은 안 보이는데 안에 뭐가 들었는지 볼까? 좋아 우와, 무지개색 치즈다 쭉쭉 늘어나 쭉쭉 늘어나 나 빨리 먹어보고 싶어 무지개처럼 황홀한 맛이야 무지개, 무지개, 무지개 간식 쭉쭉 늘어나 쭉쭉 맛있게, 냠냠 친구들, 무지개 간식 먹기 단, 어땠어? 하하하하, 고마워 우리도 너무 재밌었어 다음에 더 재미있는 것들로 돌아올게 그럼 모두 안녕 여러분, 다양한 맛을 한번 느껴보세요 눈을 가리고 맛을 본 후 어떤 음식인지 맞춰보세요 해보실 분? 엄청 재밌을 텐데 아무도 없나요? 아무도 없나요? 하하하하 안녕 우린 주니톤이야 우리가 해도 될까? 당연하지 맛을 보고 어떤 음식인지 맞추면 내가 맛있는 요리를 해줄게 좋아, 도전! 어떤 맛이 날까? 단맛 어떤 음식일까? 딸기 딩동댕, 딩동댕, 달콤한 딸기 맛있는 딸기 케이크 냠냠냠냠냠 맛있다 어떤 맛이 날까? 단맛 어떤 음식일까? 베이컨 딩동댕, 딩동댕, 짭짤한 베이컨 맛있는 베이컨 버거 냠냠냠냠냠냠 최고! 어떤 맛이 날까? 신맛 어떤 음식일까? 라임인가? 땡! 다른 거 레몬 띵동댕, 딩동댕, 달콤한 레몬 맛있는 레몬에이그 시원해 어떤 맛이 날까? 끝맛 어떤 음식일까? 자몽 띵동댕, 딩동댕, 딩동댕 뜨끌한 자몽 맛있는 자몽 샐러드 자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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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쓴데? 하하하하 우린 그럼 이만 안녕 음? 맛있는데? 으아, 쓰긴 쓰네 토니, 나 피자 먹고 싶어 나도 나도 토니는 무슨 피자가 먹고 싶은데? 음, 직접 만든 우리만의 특별한 피자? 우리만의 특별한 피자? 멋지다! 근데 어떻게 만들지? 피자 돌림판을 돌려서 만들자 피자 돌림판? 돌려 돌려 돌리자, 오 피자 돌림판 무슨 재료 나올까? 특별한 피자 빙빙빙, 뱅뱅뱅, 돌려 돌려 초콜릿? 빙빙빙, 뱅뱅뱅, 돌려 돌려 스파게티? 특별한 나만의 피자, 초코 스파게티 피자 빙빙빙, 뱅뱅뱅, 돌려 돌려 기란 브라이 빙빙빙, 뱅뱅뱅, 돌려 돌려 파탕! 특별한 나만의 피자, 계란, 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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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 무슨 재료 나올까? 특별한 피자 빙빙빙, 뱅뱅뱅, 돌려 돌려 바나나다! 빙빙빙, 뱅뱅뱅, 돌려 돌려 생선! 특별한 나만의 피자, 생선, 바나나, 피자 빙빙빙, 뱅뱅뱅, 돌려 돌려 지팡이 사탕? 빙빙빙, 뱅뱅뱅, 돌려 돌려 특별한 나만의 피자 파탕 오이 피자 별래 돌려 돌려 돌리자 우팬자, 돌리판 무슨 재료 나올까? 특별한 피자 팝팝팝 무지개 팝콘 팝팝팝 무지개 팝콘 팝팝! 펑펑펑 따끈따끈 팝콘 무슨 맛 팝콘 줄까요? 분홍분홍 팝콘 분홍분홍 팝콘 팝팝팝팝 부농팝콘 분홍팝콘 팝팝팝팝 분홍팝콘 사탕맛 팝콘이네 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 펑펑펑 따끈따끈 팝콘 무슨 맛 팝콘 줄까요? 노랑노랑 팝콘 노랑노랑 팝콘 팝팝팝팝 노랑팝콘 노랑팝콘 팝팝팝팝 노랑팝콘 치즈맛 팝콘이다 냠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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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 팝팝팝팝, 갈색 팝콘 콩맛이 나잖아 냠냠냠냠, 냠냠냠, 냠냠, 냠냠 퐁퐁퐁, 따끈따끈 팝콘 무슨 맛 팝콘 줄까요? 초록초록 팝콘, 초록초록 팝콘 팝팝팝, 초록팝콘 팝팝팝, 초록팝콘 음, 좋아, 피클맛 팝콘이다 냠냠냠냠냠, 냠냠냠, 냠냠냠, 냠냠 팝팝팝, 무지개 팝콘 팝팝, 팝팝, 무지개 팝콘 팝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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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퐁, 따끈따끈 팝콘 무슨 맛 팝콘 줄까요? 무지개 팝콘, 무지개 팝콘 팝팝팝, 무지개 팝콘 팝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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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지개 팝콘 음, 바보 같은 맛이야 냠냠냠냠냠, 냠냠냠, 냠냠냠 팝팝, 팝팝, 무지개 팝콘 팝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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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지개 팝콘 알록달록 마카롱 너무 좋아 마카마카마카롱 마카마카롱 달콤해서 한입, 쫀득해서 한입 마카마카마카롱 마카마카롱 작고 동그란 오리는 한입에서 디저트지롱 이번가는 사르르르 자꾸자꾸 손이 가지롱 달걀 흰자로 만드는 달콤달콤, 디저트지롱 입원 가득, 오사사삭 자꾸자꾸 손이 가지롱 알록달록 마카롱 너무 좋아 마카마카마카롱 마카마카롱 달콤해서 한입, 쫀득해서 한입 마카마카마카롱 마카마카롱 맛도 색깔도 다 다른 알록달록, 디저트지롱 이만 가득, 오사사삭 팡팡, 팡팡, 팡팡 자꾸자꾸 손이 가지롱 바삭, 파삭, 사사삭 토마카드 쫀득쫀득, 디저트지롱 이만 가득, 파삭, 사사삭 자꾸자꾸 손이 가지롱 알록달록 마카롱 너무 좋아 마카마카마카롱 마카마카롱 달콤해서 한입 쫀득해서 한입 마카마카마카롱 마카마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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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카롱